어쨌든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냈고 뚱소리는 내가 그 영상을 봤는데 또 귀여워요. 썰이 특히 표정이 딱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라고? 요래요래?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걔들하고 지내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예뻐해 주는 게 아니라 걔들도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더 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정을 보면 상호작용하는 게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해? 하고 걔가 거꾸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큰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까지는 걔가 원하다든 않든 나는 무조건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걔가 생각하면서 걔는 무조건 앉아서 받기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던지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래? 이래서 상호작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심리적으로 변화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변화할 거야? 이제는 자기 하고 싶대로 막 하다가 견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상호작용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들을 키울 때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하고픈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에요.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걔한테 내가 이만큼 잘해줌으로써 친밀적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걔가 남아 뭔가 흥분해가지고 달려드는 건 날 좋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얘는 달려드리면서 간식잖아, 간식잖아, 막 그러는 건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또 거기서 착각해 빠져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우 마르시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 다정한 것을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개가 어떻게 독대에 있어 갈라져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감명 깊은 기절이 있어요. 인간이 개를 늑대를 데려다가 길들인 게 아니라 개가 인간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늑대 중에서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고 친화력이 있는 애들이 인간으로 다가온 거예요. 온신로 세례 같은 곳을 얻어먹고 그래서 주로 보면 개가 인간으로 선택해가지고 인간이 개를 선택해가지고 집집을 했다는 그런 자만이나 우만을 우리가 버려야 해요. 개들은 우리가 없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개 없이는 못 살아가죠. 근데 거꾸로 착각이 한 거 같은데 나는 개를 위해서 이렇게 너는 나 없으면 죽을 거야. 아님 힘들 거야. 나만이 너한테 이런 사랑을 주셨으면 그게 착각이에요. 여기 오시면 보시면 여기 와면 잘 지내요. 지내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더 마음을 개에 대한 마음을 내려놔야지 개들도 중간에 대한 의전성이나 분리브랜드 같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겠다는 그 전문적인 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개를 잘 키워요. 왜 잘 키우신지 알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개 마당에다 풀어놓고 갔다가 저녁때 잠깐 놀아주고 어떻게 하면 강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관점을 저는. 그런데 그게 개를 잘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크레잇을. 그런데 마당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크레잇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독립적인 공간을 구매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인간과 개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크레잇 게임은. 그래서 제반에 제들만의 방을 만들어도 편히 쉴 수 있게. 마당이 없어도 크레잇이 있다고 하면 마당에다 애들 풀어놓고 놀게 하는 것과 똑같이 비슷한 거예요. 개들 놀다가 자잖아요. 속에 착각해가지고. 공간의 크기는 의미 없어요. 얘네들이 실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그때 인간도 실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수업한 거를 영상에서 올려주면 다른 사람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소리끼리만 공유하는 것보다. 대들려 듣고. 일주일 동안 유치원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굿찌라고 개도 격리를 해놓더라고요. 사고도 있었다고 하면서. 굿찌? 네. 그런데 일단 뚱뚱해요. 그리고 쪼끄네요. 쪼끄만 했는데 얘가 그렇게 산 없나 싶어가지고 그냥 먹주를 하고 좀 돌아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제가 풀어서 그냥 영상 찍어주고 보호자님 보는데도 보호자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경미빈이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는 문제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상황이 문 열고 들어가는데 사고가 있었대요. 딱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마주 보니까 그 상황에서 방영도 없이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인사도 뭐 잘하고 오히려 또 장난도 치더라고요. 오해받아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놀게 해주고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오해를 풀어줬네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이쪽에 카페 들어갈 때 이쪽에 개들 많이 모여서 흥분 막 짓고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개를 딱 가면 다 몰려들거든요. 그때가야 유행이 돼요. 맞아요. 여기 흥분되어 있는 애들이 여행이란 애들이 왁 하면 다 다녀요.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애가 올 때는 애들 다 집어넣은 다음에 등원 다 시키고 각자 크리에이터 있는 다음에 걔들 한 다음에 하나씩 구워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카페 들어갈 때 되게 위험해요. 누가 오셨나? 어. 수업 받으러 오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눈 오는데 안 미끄러지나요? 되게 미끄러울 텐데 그러죠. 네 할 바 아니다 하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구리기들 아니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안하면 되지. 넘어주면 크게 다칠 텐데 위험할 텐데 어쨌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할 바 아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다음에 행동쪽에는 뭐 광고 광고 이런 거 없고요. 하하하하하하 그 호텔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는 없어요. 근데 계속 이제 넘어오려고 하고 그러다가 포기하면 한 번씩 제가 그냥 던져주니까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임시방편인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겠어요 그 호텔장 안에 들어가서 같이 스트리트? 커피 트레이닝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안을 좋은 장... 얘가 왜 나으려고 볼까요 밖으로? 항상 밖에서 놀고 간식 주고 했다면 바깥쪽의 가치가 얘한테는 더 높아진 거예요 그걸 거꾸로 역전시키면 돼요 내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놀아주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얘는 그 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밖보다 인간들이 거기서 착각을 해요 인간들은 좁아서 싫을 것이라는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놀아줬냐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장소에 대한 악질이 형성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랬던 거 같아요 다른 한마디는 제가 안에서 좀 놀아줬거든요 헬프 컨트롤도 해주고 그랬더니 그냥 쥐가 알아서 들어가요 문 열어주면 우리 운동장을 열어주면 애들이 운동장을 뛰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흥분이 돼요 신나는 게 아니에요 흥분하면서 얘들의 본능 사냥감 쪽 이놀이 달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개들의 욕망은 출력해지고 본명의 욕망은 출력해지고 달리기는 그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치가 높아져요 넓고 놀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마당에서 내가 애들이 이제 마당에서 나오게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처음은 애들은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 뛰어나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쫓아서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행동수까지 되어버리고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슈키처럼 그땐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내 가치를 높여줬어요 리콜을 이용하면서 리콜 교육하면서 그쵸? 그걸 테스트를 해봐요 어떤 애들이 안 나오는 애들이었잖아요 내가 나갈 애들 다 나오는데 이거 오늘 나왔죠 왜 그런 현상인가요? 리콜 교육을 시키면서 구수적으로 나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콜레터럴 파지티브 마인드라고 그래요 전번에 내가 콜레터럴 네거티브 마인드라고 하는 일반 훈련들이 그 행동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구수적인 나쁜 심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들면 안저를 무조건 가르쳤어요 간식으로, 루어링으로 그러면 퍼프트레잉 할 때 얘가 뭔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서 오퍼를 던져야 되는데 오퍼를 던지지 않고 얘는 무조건 나한테 안 자요 다른 행동을 전혀 안 해요 그걸 제가 콜레터럴 네거티브 마인드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떤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교육을 시키면서 얘가 생각하지 않게 되면 부수적인 나쁜 행동 심리가 형성할 거예요 즉, 무조건 안전을 시켰던 애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수독적인 교육은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까 지금 크크 거기 호텔장 안에다가 던져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독적인 개를 던졌으면 있어요 던져줘 던져줘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노는 거론은 달라요 놀면서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요 이 사람이 자판기처럼 먹을 것 한다면 자판기일 뿐이에요 근데 같이 놀면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리더십이 생기고 팔로워십이 생기고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동시에 그 호텔장 안에 공간 가치가 상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놀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많은 연쇄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던져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판기에서 그냥 돈을 넣어가지고 버튼을 눌렀는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던져주다가 안 던져주면 이게 이 걔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눌러요 버튼을 계속 자기들아 콜한다고 던져와 던져와 던져왜 왜 안 던지는 거야 하면서 그런 연달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수적인 나쁜 심리 형성이에요 그런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방법을 쓸 때는 이러한 부수적인 내가 원하는 행동만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교육 설계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나쁜 부수적인 행동심리가 상상되지 않을까를 또 걱정을 하고 그걸 평가해 봐야 돼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이럴 때 이렇게 훈련하세요 라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수적인 나쁜 행동심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 설계를 하는 훈련사도 우리나라 또 외국도 마찬가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유일하게 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시키겠다고 방법들을 조사하고 방법들을 배우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정말 나쁜 현장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따라 훈련을 했어요 산책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잘해요 이제 그 대신 내 얼굴을 보면서 바보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따라가요 길에서 그게 산책일까요 그냥 훈련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거는 따라 훈련의 연장일 뿐 산책 견준을 자기는 산책한다고 생각하겠죠 개 입장에서 이게 산책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따라 훈련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게 무슨 사진이야 그거 한다고 우리에게 말 잘 듣는다고 바보 같은 행동 인간이 바보 현주가 바보가 된 거예요 어제 그 그분이 들었어요 어제 하루 5천원이었는데 그냥 그냥 얘기를 하다가 못먹는 얘기를 하다가 산책할 때 또 주는데요 그래서 훈련하려고 주는 거냐고 그래서 안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산책하는데 풍경도 보고 자극을 좀 느껴야지 왜 보호하려고 이렇게 한번 나가보죠 엄청 당긴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애였습니다 완전 관계성도 그런데 저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당길 줄 알고 저는 미리 계속 나갔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가니까 그냥 제 옆에서 잘 따라오는 거예요 호전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알고보니까 그분이 밸런스독도 오려고 했었대요 밸런스독이 오셨으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나 그래서 어제 체시를 하셨는데 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막으면서 걸어보라고 했더니 잘 따르더라고요 바로 습관이 계속 있긴 한데 제가 그래서 그냥 뒤로 가서 더 뒤로 계속 밀어서 체중을 뒤로 가게끔 해주라고 지금 계속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그 몇 번만 해주면 괜찮을 거다 간식 쓰지 말라고 뭐 그게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산책이 진짜 간식 쓰는 산책 훈련을 간식으로 하는 방법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게 내가 디브 플레트럴 내가 내가 디브 마인드가 걔한테 형성인 거예요 걔는 간식을 주면서 내한테 포커싱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치고 나가는 것과 치고 나갈 땐 치고 나가는 거 그땐 그때고 이게 간식을 얻어먹을 때는 간식 얻어먹을 때인 거예요 이게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안 챙겨나가면 주는구나 그래서 앞뒤의 인과관계를 인간들은 논리적으로 치료하는데 걔들은 그게 없어요 그 땡글빼고 이때 이때예요 이건 주게래가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근데 멍청하게 인간들은 간식으로 줄을 안 땡기게 하는 훈련들을 하죠 대부분 실패해요 그렇게 해서 되면 다 성공했어 이미 다 성공했어 산책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왜 그러니 그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땡길땐 땡길땐 먹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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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걔들은 분리해 땡글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방법은 내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어 베리어가 생겨요 나가려고 하면 베리어가 생겨요 그러면 하다가 아 하려고 하다가 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줄 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줄을 왜 채죠 산책할 때 달려나가는 애한테 뭐 부정강화 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을 때 고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는 심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따위 고통 따위 남 견뎌낼 수 있어 하는 애들은 계속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정강화인데 부정이 이 애의 흥분을 억압하지 않을 정도로 큰 자극이 아니고서는 진짜 큰 고통을 주지 않고서는 얘는 계속 나가려고 할 거라고 그게 싸움이에요 두 개에 어느 게 더 크냐에 그런 방법들 되게 나쁜 방법이에요 얘의 흥분만큼 더 큰 아픔을 줘서 이것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줄 채는 훈련 방법 초코채입니다 핀치클라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훈련 방법이거든요 걔를 완전히 기계로 보고 고통을 줘서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걔를 때려서 뭉둥이가 때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뭉둥이를 때리면 얘가 안 튀어나갈까요? 아니에요 우추러 드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이 산책을 뛰어나갈 안 뛰어나가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뭉둥이를 두드려 맞을까 예사에 뭉둥이 들고 있으니까 언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게 산책 훈련이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뭉둥이 대신 촛붙인 몸을 칵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교정 안 돼요 우리는 행동심리적으로 엿고나잖아요 앞에 치고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등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걔가 뒤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앞장 쓰는 것을 자연스럽게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환경 조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가요 왜 꼭 산책들로 다녀야 할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냄새 맡고 대부분 날려나가는 이유가 냄새 맡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 맡게 해주고 내가 앞으로 지나가요 여기서 불러요 이 행동을 끊어줘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처음에는 걔가 주도를 해가지고 견주를 끌고 냄새 맡은 진원지까지 가요 걔가 꼭 끌고 다녀요 다음 장소도 그렇게 이동하면서 쥐는 끌어요 쥐는 쥐에서 쥐 끌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놀이 수칙을 바꿔 봅시다 걔가 여기 냄새를 맡겨요 나는 그냥 지나가 지나가서 불러요 안 불러간 목줄을 살짝 당기면서 오라고 끊어줘요 쥐는 거 아니에요 또는 끌고 가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러면 얘가 냄새 맡으러 가다가 주인이 앞장서서 불렀어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주도했죠 한 게임을 견주가 나와서 부르면 주도권을 견주가 가져오는 거예요 얘는 쫓아오게 돼요 다음 또 냄새 맡으러 얘가 처음에는 먼저 달려갈 거예요 맞게 해줘요 또 앞으로 가요 이걸 냄새 맡는 행위를 끊고 불러가지고 견주가 앞장서서 가요 이게 반복되면 어떤 기존에 얘가 끌고 다니면 게임의 룰을 얘가 주도하다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주도권은 바뀌고 자꾸 바뀌고 자 그러면 나중에는 얘가 조금 더 빨리 걸어서 얘가 냄새 맡게 해주고 동등하게 같이 돼요 게다가 냄새 맡을 때 1초 정도 맡기가 끊어요 그럼 나를 또 따라오게 된다고 이때는 주도권이 바뀌는 것들이 연습이 됐기 때문에 행동심리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땡기는 게 약해 돼요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형태만 바꾸더라도 산책이 좋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을 했더니 됐어요 허스키라 허스키 광주 추도계에서 추도계 랜식을 해서 게임 체인지를 못 갖고 어떻게 해서 결국 편해져서 통제권을 계속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걔도 충분히 자기가 냄새 맡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야 그 무한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갔구나 내가 들어와 다음 거 맡아 이런 것들이 행동심리 교육 방법들이에요 우리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이 아니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 심리를 분석하는 거야 상황을 분석하고 환경을 분석해서 환경을 바꾸는 거야 요리규칙을 음 เปoting 테크닉 쪽을 연구하지않아요 왜 이럴까를 연구해서 그 원인을 추론하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 방법들 설계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접근하지않아요 파트니 네 그 것들을 응용을 하고 어 그래 단순한 훈련 방법을 배우러 온 친구들은 오래 못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머리쓰는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가 그런 것들을 구속을 해서 응용해서 네가 얼마든지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고기 잡는 법은 됐고요. 고기를 잡아주세요. 영리한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영리한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단순하게 방법만 외워가려고 해요. 이해 못 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미 밟은 다음에 저걸 뿌려 해봤자 안 돼요. 다 젖어가지고. 저는 신경 안 쓰는 게 나는 먼저 여기 나가는 것 같고 저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치우지 않고서는 차가 위험하니까 이게 나쁜 마인드였으면 옛날에는 치웠는데 아 그게 뭐 선배님 그거 강의하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이해 갈게요. 우리 행동, 구조적 행동주의가 어떤 건지. 그래서 기존의 훈련방법이 굉장히 나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행동학자만 훈련사는 없어서. 근데 이게 진짜 장점인 게 제가 걔를 안 건들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걔를 안 건드려도 환경만 내가 이렇게 순서만 바뀌어도 바뀌어요. 숙희, 니코르랑 할 때 불러지도 않았는데 나오잖아요. 운동장에 있어요. 안 나오던 애가. 내가 불러도 안 나오던 애가. 근데 안 불러도 나와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오히려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들한테 생활 설계를 해서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생활 경기인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되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못 건드니까 다른 쪽으로 제가 계속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생활 설계만 해드렸잖아요. 그럼요. 생활 순서나 하루 일과 규칙 이런 것들만 바꿔도 이렇게 애들은 변해요. 여기 와서 애들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도 되게 중요한 게 얘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특정 행동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되 이 트리거가 발동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결과를 환경으로 차단을 지켜주면 이 행동이 트리거가 발생해도 이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둘이 아까 크리에이프탄에서 막 짓고 흥분했어요. 근데 크리에이프탄에서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놔뒀으면 달려가지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막 앵기하고 그랬을 거였는데 크리에이프탄의 문이 잠겨져가지고 그 행동을 못 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편안하게 지금 누워있잖아요. 저 심리가 지금 어떤 심리일까요. 옛날에 아까의 안달 심리와 지금 저 심리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 행동이 아니에요. 못하게 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려놓은 거죠. 인간도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걔도 그러고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막 흥분하고 그렇게 학습된 습관의 결과이고 심리가 올라가는데 그걸 차단해버리니까 저렇게 차분해지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교육이 주는 부수적인 좋은 점이잖아요. 아까 콜렉터로 하여간 파지티브 마인드가 형성된 거예요. 크리에이트 게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언어 행동을 하나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인 자체를 해서 심리를 바꾸면 행동을 바꾼다고 내가 늘 주장하는 게 저런 것들이에요. 저걸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집에 소림도 왔어요.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춤추다고 칩니다. 춤추는 모임이야. 거기서도 크리에이트에만 넘으면 쟤는 저 심리가 다시 성성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안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한테 교육받고 집착을 내려놓는 거. 개대야 집착을 내려놓는 거. 이 방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트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나요? 잘 익은 게 아니에요. 막 욕심초사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잊어버리잖아요. 쟤도 그 행동을 보고 상호작용. 관심을 안 가지니까. 맨날은 계속 안 가지니까. 뭐가 불편하니 뭐 뭐 보시냐. 계속 관심을 가져다주니까. 관심쟁이가 관심을 먹고 사는 개가 됐다가 관심이 끊겨지고 자기도 마음이 편해지고 분리부람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이런 심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이 훈련 따고 열두 가지가 나한테 보내줬죠. 지금 몇 가지 교정된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좋아졌어요. 나 테스트만 해보면 돼요. 스탭필드 가서 다른 개들에 대해서 나는 또 두 시계 하나 체크해보면 돼요. 거기서 안심시켜줘. 괜찮아 괜찮아. 그럼 열두 가지. 따로따로 열두 가지 훈련 안 했는데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열두 가지 다 있었어요. 네. 열두 가지 리스를 쭉 고려놨어요. 뭘 행동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열두 가지로 고려. 이럴 때 이러고. 이럴 때 이러고. 사실은 한 번 쭉 이러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뭔지도 몰라요. 나 지금. 근데 저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없어지면 된 거지 뭐. 네. 모드리는 2층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나운서 올리는데 집에서도 제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미를 1층 쓰고 모드리를 2층 쓰고 미단으로 크레스를 써 하면 되잖아요. 고미는 1층으로 잘 들어가잖아요. 한 번 해봐. 네. 토끼 쪽에 해가지고. 그리고. 음. 지금 내가 곰이한테 쓰는 방법이. 고물찾기 게임이 있잖아요. 얘가 자꾸 생각해. 안에 있을까 없을까를 밖에서 망설이는 적도 되게 많아요. 음. 어쩔 때는 노즈워킹을. 노즈워킹을. 노즈워킹이라고 하셔도. 여러분들 노즈워킹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이래서 매트릭 까라는 이유가 안 보이는 데다가. 간식을 숨겨보려고 매트릭 까라는 건 뭐예요. 안 깔아 놔도 들어가요. 네. 근데. 모듈이나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고물찾기 게임 몇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들어가서 찾으려고 해요. 고물이 있나 없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던져주는 것까지 자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고물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무조건 들어가는 걸로 형성기대로. 쉽기처럼. 그 다음에는 룰을 바꾸는 거예요. 게임 체인지. 숨겨놓지 않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럼 체인지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면 보상이 들어간다. 가치를 높여주는. 보상이 들어간 형태가 바뀌어요. 나중에는 안 주고 랜덤하게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들어가요. 얘네들이 체크 안 하거든요. 내가 10번 들어갔는데 너 7번 안 줘서. 다 동그마하게. 이런 거 아니니까 들어가요. 그리고. 심리학 용어에서 갬블링 이론이라고 해요. 갬블링 하다면 걸릴 때 있고 안 걸릴 때 있잖아요. 계속 주면은 매달 월급이 나오면 월급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근데 월급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몰라요. 월급 받는 사람이. 그때 나왔을 때 환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가. 더 기뻐진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뭔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되게 갬블링 제어리예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가치 형성에서도 그 이론을 적용을 해요. 저희는. 랜덤하게 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줬을 때의 기쁨이 배가 돼요. 로또 받았을 때의 기쁨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서 로또는 계속 사요. 당첨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하하하. 그래서. 쟤는 지금 모듈이는 내가 안 와서 늙는 걸 일부러. 왜냐하면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랙 게임을 하면 저러 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퍼블 트레이닝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트레이너로 오네가 아니라 가장 급한 미용하고 사람이 손 닿는 것에 깜짝 깜짝 놀래고 무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부터 이제 그게 킹핀이니까 그것부터 지금 하려고 해서 손을 들으려고 안서 손을 집어넣잖아요. 저는 의료들에게 물었어요. 의료들에게 물어요. 손을. 지금은 애들 나가는 거면 지가 일어나가는데 나의 준비를 해요. 손 닿지고는 편하게 몸을 맡겨요. 그것 자체도 사람 손을 줄여하지 않는 심리가 됐기 때문에 미용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다 이렇게 심리적인 것들이 연관돼 있어요. 미용도 사람 손이 가는 거예요. 똑같아야 얘 입장에서는 이게 미용 인지. 트레이너로 손을 넣어가지고 내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한테는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 상황 자체를. 그러면서 음추로 들고 방어적 공격을 하고 내 손을 넣어가지고 편하게 나가고 편하게 들어오고 또 올려서 돌려주고 들어가고 싶어해서 막 1층에서도 크레이트 냄새 맡고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고 문 열렸으면 들어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거 같이 일을 펴주고 내가 먼저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호텔장 안으로 내가 먼저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드세요 하고 놓고 닫은 거예요. 그 두 개는 엄청난 차이예요. 얘는 기다리다가 던져서 들어와요. 뭔가가. 이유를 몰라요.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던져주겠다고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생각할까요? 제가 그런 능력이에요. 인간의 목에다가 불취리고 다니는 거. 애들이 그 관계를 영광은 이해 못 해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호텔장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에 내가 했으면 얘는 뭔지는 모르지만 뛰어가는 행위가 좋은 감정이 생겨요. 걔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했을 때 좋은 감정이 그 행위의 결과를 입혀졌느냐 안 입혀졌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쪽에서 하는 건 편도체에서도 역할을 당당한다고 생각해요. 편도체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동시에 어떠한 행동, 결과, 나의 사고에 입혀요. 그래서 장기 기억 속으로 저장했을 텐데요. 그래서 요즘 메가학책들 보면 고통과 행복은 그의 같은 부분에서 당당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것들을 고통이 높아지면 제가 같은 곳에서 반대 작용으로 행복감을 높이려고 하고 행복감이 높아지면 또 반대로 고통을 높이려고 해서 성형을 이루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같은 곳에서 작용을 하게 되려고 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해서 마약에서 기쁨이 커지면 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마약을 치워야 하는 거예요. 이걸 올리려고 해요. 가장 좋은 건 한 번만 삭제를 유지해야 해요. 조파맨이 살짝만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게 이제 후보원 박사의 데이블 튼 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야 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은 상태에서 활력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뇌가 들어갔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기존의 훈련 행동하기의 개념이었어요. 보상 개념이었고. 근데 저는 그것을 보상 개념을 아시잖아요. 가치라는 느낌이에요. 가치는 어디에서 부여하느냐 뇌에서 어떤 행동에 대한 값을 평가하게 되어있어요. 생물은 자기가 생각하기 유리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어있다고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되는 인간은 논리적으로 하지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해야 해요. 나의 생존에 뭐가 유리한지 그것에서 나의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는 뇌에서 보상 자극이 일어난 그게 도파민 물기예요. 개들이 호텔장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간식을 줘서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인과관계를 내가 머릿속에서 로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도체에서 이 행동에 대한 가치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억에 더 씌워져요. 그 행동에 대한 좋은 느낌, 좋은 느낌, 느낌, 느낌 개들은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생겨요. 일종의 강박이에요. 심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조건. 슈키는 크리에 들어오자마자 안 들어가려고 반항했던 애가 옛날 영상 보시면 반항했던 애예요. 이제는 강박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현장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보상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뇌과학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옛날 행동학적 개념이에요. 보상 개념이에요. 현대에 와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리워드라는 개념을 빌딩 밸류로 바꾼 거예요. 그쪽 언어를 듣으려고. 가치 형성이에요. 가치는 뇌과학적으로, 그 느낌으로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내 도파민 보상이 일어나면서. 편도체에서 형성이 된다고요. 얘네들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간식을 줄 거야. 라는 그런 미리 예측할 능력의 개들은 없어요. 시간 기능도 없고 개들은.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고의 윗바탕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저런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뇌의 보상 회로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은 그렇게 움직여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간도 요즘에는 점점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 카톡 예를 들어도 있잖아요. 지하철에 카톡하면 자기 캔도 못 보고 있어요. 자극 반응 행동들을 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점점 깊이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철학과가 대학에서 사라진 거예요. 대학이 학원이 되어가고 학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다가 이제 막 생각한 사고 훈련들을 시키면은 어렵다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다 됐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가르쳐줘도. 상황에 따라 개들의 개체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생물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멸동했을 거예요. 공식대로 행동한다.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리고 유전자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환경에 개라는 공식이 집중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자극에 대해서 각자 다른 반응이 돼요. 거기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애들만 살아남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적차 생존이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뇌 구조는 같아요. 그런 반응을 작용도 갖고. 다만 이제 생리적인 홀몬 분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은 달라집니다. 유전적으로 결정했고.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없고. 교육을 많이 받고.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은. 중노조절 장애에 안 빠져요. 그게 후천적 교육의 힘이에요. 부처님처럼 해탈할 수가 있어요. 해탈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찡킹되고 있죠? 동 소리 목소리예요. 동 소리 목소리도 아니에요. 도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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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입학원서 써야 되겠다. 도끼 목소리가 이렇게 얇게 나와요? 명문사학에서 한번 공부를 해라. 해탈을 하자. 도끼는 거에요.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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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다가 좀 먹어. 웃는 소리. 차분하게. 질문 더 있나요? 오늘 수업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겠어요. 훈련이라는 게. 보상이라는 게.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보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갖추면. 여러분들 자극보상에 갇힌 거예요. 자극주고 보상주면. 자극주부로 보상되는. 단순한 사구회를 갇혀버리게 되는거에요 자 이제 찡찡대는 애들은 빨리 입학원수 쓰셔야 됩니다 토끼네 아 이거 설명회에요 오늘이?